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인천 송도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볕더위입니다 6월 중순밖에 안됐는데도 유럽에서도 지금 올여름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노약자분들이 여름에 많이 당하기 쉽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가 각별히 올여름을 더위를 극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낮은 피해가면서 여름껏 찍어서 전국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드론으로 보니 마치 중국 상하이 같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고층 빌딩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상가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같은 수도권에도 이렇게 임대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이런 수도권에도 이렇게 공실이 떠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럼 지방은 어쩌자는 겁니까 답도 없습니다 정말 게다가 여기는 우리 피규어의 영웅 김연아 선수가 2009년 당시에 금메달을 획득하고 상가 세체를 통 크게 30억을 주고 구입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김연아 상가라 불릴 정도로 전국 단위로 복부인들께서 여기를 많이 알려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상가 투자 자체가 어디든 공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고 인천이 엄청 개발될 거다 호재가 넘쳐났다 하면서 부동산 불폐 신화가 만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벌써 15년 전이니까요 이 정도 위치에 이랜드라는 기업의 이름을 등에 업고 세를 놓으면 거의 망할 수가 없다 월세 따박따박 받는 투자체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행사와 중개업자들 측에서도 김연아라는 저 거대한 이름 석자를 적극 활용해가 막 띄웠을 거라 추정이 되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벚꽃이 살짝 보이는데요 정말 계절과 조금 안 맞는 점 정말로 진심으로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저거를 찍어놓고는 파일을 구석에 짱 박아놓고 못 찾아서 찾다가 찾다가 오늘 했어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가는 또 그 영상을 통째로 날려먹은 거 그거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사는 저 자신이 저도 밉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은 2주 안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영상은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그 원칙을 조금 이번만큼만 한번 구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촬영한 시간대가 금요일하고도 오후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인 벚꽃이 막 피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크넬시티 상권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가 전체가 내동으로 설계가 되었고 각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사계지를 뜻하는데요 중심부에는 크넬이라는 뜻이 운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는 안 다니지만 자그마한 운하를 만들어 놓고 유럽의 베니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방을 해서 데이터 코스나 가족 나들이 하기가 딱 좋은 느낌으로 구성을 해놓았고 산책하기도 참 좋습니다 상가도 많아서 커피나 밥을 한 끼 먹기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정감이 벌써 갑니다 어찌보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저 중심부에다가 분수대를 포함한 운하를 만들어 놨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유럽에는 이태리 정도 가야 저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동인구가 금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적은 상태이고 곳곳에 일정 상가가 텅텅 빈 것이 수시로 보입니다 운하를 저래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하가 안되면 배를 좀 띄워야 되나 배를 안 띄워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하면 듭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기 커넬시티 이후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일면 송현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오고 트리플 스트리트 그것도 들어오고 타임스페이서 그것도 들어오고 해서 쇼핑 인구를 그쪽으로 다 뺏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이랜드가 빠져나가면서 전전세를 놓았던 임대인인 NSIC가 월세를 듣기로는 한 300%까지 올려가지고 상인들이 반발을 엄청 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유동인구가 슬슬 분산되면서 장사가 안되고 있는 마당에 임대를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도대체 어쩌자는건지 답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가가 텅텅 비어가는 것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 강발이 보기에는 일단 자영업 자체가 비율이 너무 높은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자영업 한다고 이래 벌려놓으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또 그런 줄 알면서도 또 그 개인들은 취업을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또 취업시장도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진태양난인 격입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역시 영업이 안되는데도 임대료가 많이 나오니까 고정비용 감당이 안되는 것 또한 요인이고 여기 송도 크넬시티도 2009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지금과는 경제 전반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달가 온라인화로 바뀌게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너무나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예전 80년 90년대 이 정도 그때는 이 정도 물이 흐르는 이래 유럽풍의 뽀대나는 이런 상권을 지어놓으면 저런데 분양 하나 받기가 정말 건설사에서 해장님 백 정도 있어야 받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치 대형 종합병원 근처에 큰 약국 하나 차리려면 병원장 정도의 인맥이 없이는 안되듯이 이렇게 대단지 옆에 집합 대형 상가 하나 분양 받으려면 상당한 권리감에다가 임대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실이 난다는 것은 그 당시는 상상이 안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들이 임대 표지 저런 거 못 붙이게 했거든요 저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붙였다가는 정말 주인한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런 거 붙인다는 자체가 이미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의아둔 등 잘 견뎌보면서 한번 견뎌보입시다 제 영상 통해서 어떻게든 또 홍보가 약간이라도 되니까 아마 그때까지 잘 이겨냅시다 하이링 하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